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목소리가 깜짝 놀랐네요. 바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국의 커터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동국제각이나 세아 베스틸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조금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협상이 완료가 된 사실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관세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관세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전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FOMC 의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겠지만 파월 2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장의 약간의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전일 미 국채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매기 자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우리나라 내에서는 경기민감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EU와의 협상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진행됐었던 수출 물량의 70%를 넘지 않게 수출을 해야 되는 수출 쿼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협상을 통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주들에게 기대의 유인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지만 피크아웃 의료에 대부분 3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바라보세요? 우선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포스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반적으로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요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이 4분기의 흐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 3분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등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는 첫 번째 기대의 유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난 10월 달에 조강 생산량을 살펴보게 되면요. YOY 기준으로 무려 23%나 줄어든 조강 생산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협의를 통해서 EU산 철강제에 대한 기존 수입 관세의 25%를 철폐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업상과 제품 가격에 대한 안정화까지 모두 다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20만원대 중후반선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어느 정도 거래가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서 크게 하향이 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33만원선, 손절가는 26만 8천원선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철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포스코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33만원, 손절가 26만 8천원 체크 도와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가입 테마 오픈해볼게요. 미세먼지가 다시 난리가 났죠. 차장님 혹시 댁에 공기청정기 몇 개 있으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하나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공기에 굉장히 예민해서 방마다 놓고 쓸 만큼 집에 한 4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좀 미세먼지 관련 저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저 안 본 지가 한참 됐죠. 맞아요. 그만큼 이제 맑은 공기가 참 좋았었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외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뿌연하는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조치,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맑은 공기를 좀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아쉽게도 주말 간의 미세먼지 공습은 중국 쪽의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추위 때문에 난방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보지 않았었던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미 관심권에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관련주가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클린사이언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공기청정기는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필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고 가정용 필터 쪽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경쟁 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요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클린앤사이언스가 작년도에 약간 외도를 좀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다가 실적이 좀 부진했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회사가 필터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작년 코로나19 시국에 전반적으로 마스크 쪽에 대한 사업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스크 공급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며 실적이 크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손실 부분을 상당히 반영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 사업 쪽에 대한 성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언급드렸듯이 공기가 좀 괜찮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동사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1만 6천원 선까지 밀렸었던 주가 하지만 최근 주가의 반등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에 대한 돌파를 일정 부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 수준에서 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현가격대를 돌파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목표가를 2만 5천원 선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9백원 선 짧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이 2014년에 50만대였다면 작년 기준으로는 350만대까지 7배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크리넷사이언스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5천원 잡아주셨고 선절가 1만 8천 9백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